링크 튜브를 통해 제품만 합찬받습니다. 제가 합찬받은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회사 이온플러스입니다. 이온플러스고 이거는 식물 영양제입니다. 그냥 식물 영양제가 아니고 이 흡수고라는 것은 이온화해가지고 이온화한 복합미네랄 흡수력이 뛰어난 식물 영양제입니다. 이온플러스에서 이온화 복합미네랄 흡수력이 뛰어난 식물 영양제를 하면 이거는 그냥 흡수고고 옆에는 흡수고 중에 프리미엄입니다. 더 좋겠지요. 프리미엄이니까 그리고 같이 온 것은 여기 설명서와 주사기도 같이 왔습니다. 주사기로 이 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희석을 많이 해야 돼요. 보니까 이게 굉장히 희석 양으로 따졌을 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걸로 저런 판단되요. 이게 1ml에 콜라병이 500ml잖아요. 그러니까 이 흡수고는 1ml에 콜라병 하나. 프리미엄은 1ml에 500ml 콜라병 두 개. 이렇게 흡수고는 500배. 프리미엄은 1,000배를 희석합니다. 보시면 설명서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이렇게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여기 설명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흡수고는 교안성 양이온이 농축된 식물성장축김제입니다. 교안성 양이온은 뿌리의 아 이거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회사 전화번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고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우는 방법. 이렇게 키우는 상추를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이렇게 흡수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네요. 이렇게 저는 이거를 시청한 이유가 협찬받은 이유가 하단과 화분에 영향을 주면서 그리고 저희들 집에 또 농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농작물이 나오기 때문에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여기 이온 플러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세하게 보이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치약도 만듭니다. 이 치약을 이 회사 자체가 미네랄이온에 대해서 연구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광물 및 해수 추출 미네랄 원료로 다양한 응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린니케어 충치 케어 기능성 치약 보이시죠? 치약 신상품이랍니다. 그리고 흡수고 이렇게 보시면 또 그리고 이거를 사셔서 상품평을 적으시고요. 포토 상품평을 올려주시고 안 그러면 여기다가 본인이 한 달 후기를 올리시면 상품을 보내준다네요. 세상이나 우와 이렇게 아니 주말농장이나 텃밭 등에서 사용하신 한 달 후기를 이렇게 상품평으로 올려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허수고를 세 개를 상품으로 보내준대요. 진짜 대단하죠? 런칭 기념이래요. 런칭 기념 행사하니까 이렇게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회사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한 제품명을 먼저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고 그 다음에 크는 과정 이거를 천천히 꾸준히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회사가 이렇게 정성들인 만큼 저도 협찬받았으니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성껏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올려놓은 경우도 사실은 저도 아 깜짝 놀랬네요. 저도 여러가지 내버에서 물건을 많이 사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마스크도 하네요.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 또 이렇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지요. 이렇게 딱 생산업자 보증표까지 있네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여기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 흡수고라는 제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는 식물들한테 영양제를 주는 거와 그 다음에 크는 과정을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6 6 7 8 8 10 10 11 11 감사합니다.